침! 시간 많고 돈 많으신 지체 높은 벼스라치들은 좋겠군 내일이 뼈빠지가 일할 때 꿈꿀 여유도 있고 말이야 불평불만 많은 삐딱한 반항아 가슴속 들끓는 열정을 억누른 츤데레 매력의 무진 안녕하세요 성호홍진욱입니다 제가 맡은 무진은 화려한 검수실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분차별의 벽과 세상의 부조리함에 자포자기 방황하며 세상 모든 일에 냉소적이고 유둘유둘 능그렁이 생존 전략으로 살아가는데요 엄판소의 은밀한 거래를 받아들이고 경상도로 내려오고 나서 자꾸만 일이 꼬입니다 무엇보다 낯선 고울에 뜨거운 또래 젊은이들과 부딪히면서 버려두었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세상을 비관하며 스스로 놓아버렸던 꿈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목적 없이 걷던 길 위에 속도를 늦추고 마침내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무진은 목숨을 건 순부수를 던집니다 내 꿈말인가? 오래전에 마음 한구석에 묻어버렸지 이런 세상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하지만 애송의 선비들을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군